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행사장에 왔는데 소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러블러 키트로 나오는 거래요 너무 귀엽다 추워다닐 때 바꾸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소연님 벨라 파스터 영상 아 난리났어 난리났어 진짜요? 아 제가 너무 속상한 게 그날 스튜디오에 포기치 잘 된 걸 줄 알고 예약을 했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날 햇빛을 입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벨라 파스터 다쳤다고 너무 예쁘다고 난리는 거야 아 다행이다 아 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CF인데 이거는 어디 이러면서 진짜 미국 그림이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아 제가 한번 꾸며볼게요 바이너뉴 기프트로 주셨는데 꾸미가 된다고 해서 잘 꾸미지는 못하지만 너무 멋지게 잘 안가고 아 너무 멋지게 잘 안가고 아 너무 멋진거에요 너무 멋진거에요 아 너무 멋진거에요 아 너무 멋진거에요 다행히 저녁은 거에요 이거 하나 더 여겨울까요? 한번 더 여겨울까요? 아 너무 멋진거에요 노랗고 아니 어떻게 프로와랑 프로와랑 되게 특이하다고만 머리가요? 저 해주세요 근데 나는 저 말고 다른 얼굴은 잘 안되더라고요 다른 얼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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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카소지가 나왔어요 오 좋겠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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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짐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와인까지 있어서 너무 무거워요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제대로 받았다 양념 되게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는 점심까지 맛있게 먹고 담장자분들이랑 수다를 엄청 재미나게 떨었어요 오늘 달바랑 프루와 콜라보 행사장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